거제시는 로그인 한 번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에 대해 한 달 동안 집중 홍보를 실시합니다. 시는 운영기간 동안 각종 전광판, SNS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보조금24는 여러 부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수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현재 보조금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서비스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자체 서비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정부24 또는 모바일정부24 어플을 통해 가까운 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맞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